공포방송 고!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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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십니까? 재벌집 둘째 아들 마도주님이 왔습니다 잠깐만 여기 한번 봐보자 여기는 보일러실이었구나 여기는 보일러실이었구나 그렇지 그렇지 여기는 특별한 건 없구나 여행 타고 타고 와.. 옛날식집 완전 옛날식집 귀신입니까? 자, 한번 들어가볼게요, 여러분들 왜? 왜 공구탕 있지? 무슨 방향제 있죠? 막 그릇냄새가 나는데.. 불하다가.. 잠깐만.. 그때 여기 있었던 거.. 뭐가 좀 바뀐 것 같나..? 뭐가 좀 바뀐 것 같나..? 그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있었나..? 공구통은 확실히 없었어.. 원래 거울이 여기 있었나..? 커스텀 있어..? 누구세요..? 뭐야..? 누구세요..? 저기.. 누구세요..? 저기.. 당신은 누구야..?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야..? 분명히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바로 확인해 줘.. 제가 담배한테 드리겠습니다.. 담배 주려고 뺐는데.. 담배가 실수로 끊어져요.. 뭐가 안좋다.. 담배가 끊어져요.. 여러분들.. 뭐야..? 뭐야..? 여러분들.. 여러분.. 저 안엽니다.. 이러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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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세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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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세요..? 누구시죠..? 들어오라고요..? 여자네..? 아니요.. 아니요.. 됐습니다.. 아.. 저 문을 안열려 합니다.. 안 열어요.. 안 열어요.. 잠깐만.. 설마 거기 있으니까 나오지는 못하겠죠? 잠시만요.. 네.. 잠깐만.. 아니지..? 내가 방금 전에.. 확인.. 방.. 방금 전에.. 한번 봅시다.. 아.. 아.. 나 오늘 여기 미쳐버렸네.. 와..잠깐만.. 우와..저때 불있다.. 저때 불있다.. 안돼..안돼..안돼..안돼.. 솔직히..이걸 기억으로 가면.. 하지 마세요..이게.. 아.. 거기에 계신 분은 나올 수가 없어.. 난리도 난리도.. 이런 난리도 아니구만 근데 지금 안에 뭐가 보여 봐봐 여러분도 보여요 지금? 내가 이걸 제가 때 안 걷는 폼이 내서.. 잠깐 잠깐.. 뭐 보여? 일단 안 열렸는데.. 잠깐만.. 뭐 보여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뭐가 있었지? 어? 보인다 보인다! 잠깐만.. 뭐 있다.. 랩자 같은 것이.. 네..나도 빨리 만든게 낫다고.. 순간 당황스러워서 뭐 붙을까봐 그대쪽이.. 잠깐만.. 그대쪽을 건물? 크대쪽으로.. 그대쪽으로... 그대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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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사진들이 다 하얀복 입고 있는거지? 사진들이 걸려요? 잠깐만 이거 뭐지? 뭐야? 뭐야? 잠깐만 뭐야? 와..잠깐만 와 계속 못돌아 미쳐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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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왜 소리야? 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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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relaxed 으어어아어어아 nuanced 약 바로 방연자 꾸를 여기있다 가셨네 여기 계시네? 뭐야? 여기있다 가셨네? 여기 뭐 맺었네 뭐 가져갈려고.. 이거 뭐지? 진주 목걸이? 여기 진주 누나 집 아닌데? 니가 떠나면.. 죄송.. 죄송합니다 뭐라고 했다? 방금 들으셨어? 여러분들? 잠깐만요.. 다시 한번만요 와.. 소리가.. 두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남자 여자가 그래서 자꾸 소리가 겹친 것 같네.. 어? 자 우리 이제 얘기 한 번 해봐요 안되겠다.. 댄비안에 드려갔어..잠깐만.. 잠깐만요.. 자 댄비안에 대우십쇼! 내가 봤을때 이거 지금 봉인이 해제되고 난 후에 어디를 나갔어..? 댄비안에 타버려 댄비안에 타버려 저.. 제 얘기 들리죠? 오케이..잠시만요 이제 좀 노여움을 푸시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해주십쇼 얘기하기 싫으십니까? 그럼 일단 담배라도 다 태우십쇼 거기서.. 일로우 Dakar.. 아아.. 프로.. 아아.. 아아아아.. 감사합니다.